안녕하세요 김시윤입니다. 오늘은 6화 새벽 돈을 지켜라 읽겠습니다. 새벽 돈을 지켜라! 설날 오후, 오늘은 즐거운 설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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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, 차 진짜 막혔어. 그래도 할머니 보니까 좋았어. 그치? 응, 근데 출출하네. 간단하게 뭐 차려줄 테니까 얼른 씻고 옷 갈아입고 와. 네! 너 잠깐 일로 와봐. 왜? 너 불길한 예감 안 들어? 무슨 예감? 이따가 간식 먹을 때 엄마가 우리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? 꼭꼭 집어먹을라? 틀렸어. 엄마가 이러겠지. 뭐? 너 이 새벽 돈 얼마 받았니? 맞다. 널 그렇게 물어보고는 새벽 돈을 가져가셨지. 그럼 너 뭐라고 대답할 거야? 나? 사실대로 10만 원 받았다고 해야지. 이녀석이?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니? 너희 이번에 새벽 돈 얼마 받았어? 저는요. 설마 딱 10만 원 받았어요. 아, 안 돼. 그 돈은 엄마한테 맡겨. 너 대학 가면 줄게. 네? 그럴 줄 알았다. 어, 엄마. 이번엔 제가 잘 모아볼게요. 무슨 소리야. 학생이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. 얼른 줘. 우엥. 네. 그럼 새벽 돈 잃어버렸다고 할까? 이녀석이? 그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? 너희 새벽 돈 얼마 받았어? 하지마. 아, 새벽 돈요. 잠시만요. 제발. 아이쿠. 이런. 내 정신 좀 봐. 어머니, 어쩌죠? 새벽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. 뭐? 그거 다 잃어버렸다고? 잘 찾아본 거야? 이리 와봐. 엄마가 찾아볼게. 없어요. 없어. 어휴, 여기 있네. 야, 칠칠치 못해서는? 이러다 진짜 잃어버리겠네. 엄마한테 맡겨. 야, 안 돼. 이럴 게 뻔하다고. 결국 새벽 돈은 지킬 수 없는 것인가? 포기하긴 아직 일러. 내가 생각한 방법이 있어. 뭔데? 너희 이번에 새벽 돈 얼마 받았어? 새벽 돈 액수 절반만 말해. 얼마지? 아, 5만 원. 5만 원 받았어요. 더 받지 않았어? 네. 그 돈 엄마 줘. 너 학용품, 너 학용품 살 때 보탤게. 여기요. 5만 원은 살았다. 으헥, 헥. 그런데 나머지 5만 원은 어떡하지? 음, 흠. 아무래도 숨기는 게 좋겠어. 그러나 대충 숨겨선 안 돼. 맞아. 엄마가 청소하면서 다 찾아낼 거야. 좋은 작전이 생각났어. 이름하여 등잔밑이 얻었다. 등잔밑? 아, 등잔밑을 숨기자고? 그런데 우리 집에 등잔이 있나?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기를 찾기 힘든 곳에 숨겨야 한다고. 이 녀석이? 아하. 잠시 후. 다 숨겼다. 이게 뭐야? 푸하. 너무 잘 보이잖아. 아니야. 얼핏 보면 진짜 브루치 같아. 그러나 오빠야말로 너무 티나는데? 아니야. 그냥 고급진 디자인 같잖아. 푸하하. 이건 또 뭐야? 보면 모르냐? 반지잖아. 으뜸. 에이미 나와서 간식 먹으라. 훅. 이제 실전이다. 최대한 자연스럽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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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왜 그렇게 부자연스러워? 아닌데? 자, 자연스러운데? 똑바로 걸리라고. 티 다 나잖아. 이야, 맛있겠다. 참. 너 이번에 세뱃돈 얼마씩 받았어? 올 것이 왔다. 우선 세뱃돈 액수 절반으로 주려만 하기. 저는 이번에 5만원이요. 저 5만원 받았어요. 진짜야? 네. 너도 진짜지? 그럼요. 그래. 올해부터 너희가 세뱃돈 자리관리해봐. 조금 더 하고 필요한 것도 사고. 알았지? 네. 엄마 죄송해요. 네. 에이, 뭐야. 괜히 엄마한테 거짓말이나 하고. 그러게. 얼마나 다. 엄마한테 알면서 눈 감아준 것 같아. 우리 엄마 말대로 세뱃돈 저금하고 남은 돈으로는 엄마 선물 살까? 좋아. 난 내복 사줄래. 난 창갑. 내일은 7월. 내일 토요일에 읽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.